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예 공방이죠. 오늘 뭐 만드는 건가? 도자기 만드는 건가? 사실 어렸을 때 저 피아노도 열심히 했고요. 태권도 열심히 했고요. 심지어 도예도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사실 도예 공방 앞에 타조가 있었는데 타조가 있었다고? 되게 시골이었는데 시골에서 타조를 키워? 아마 타조였나? 타조였나? 그게 더 신기한데? 그런 신기한 동물이 있었는데 그거 보던 기억밖에 안 나요. 오늘은 어떤 걸 하나요? 오늘 갈려라 방탄의 주제는 방탄공방입니다. 방탄공방 누가 누구에게 선물할지는 비밀인가요? 아니요. 꽃길을 통해서 저에게, 나에게 선물 있나요? 나에게 선물 있나요? 자, 아마 아아주 3번 다시 공개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네이허우! 와우, 제이허우! 오우, 좋아! 뭔가 한방에, 한방에 나왔네요. 원래 한 사람 한 두세 번 해야 되나? 저, 저, 제 도자기는 아마 올해 먹을 것 같습니다. 누, 누군가요? 와우! 바로 받다 받다 깨뜨리는 거 아닌가요? 집에 그, 장시간에 바로 세워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도자기는 잘 사용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 도자기는 여기서 갖고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놔두고 왔더래요? 해외에서, 해외에서. 청문화는 좋은데 그 해외에 놔두고 왔더라고요. 제 도자기는 오늘 만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전문적인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오늘 도와줄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우! 와우! 수영석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박수!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째 존재입니다. 와, 23년째. 하태훈이라고 합니다. 하태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저희 막내가 22살이거든요. 아, 네. 23년째 아시고 계시고. 정확히 세상에 사람이 없을 게 없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보자! 레츠기릿! 레츠고! 가자!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렐라 빵타! 와우! 와우! 흙덩어리야. 고야야의 흙이군요. 약간 뻥튀기 같아 생겼다. 우와! 일단, 여러분. 일단 요게 다가요. 첫 시작은 이겁니다. 요게 요게. 다 토요일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요게 다르네. 자, 이게 오늘 사용될 백자토예요. 예를 들어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건조를 하게 되면 이상해야 돼요. 와우! 그럼 저희가 오늘 만들어도 오늘 가져갈 수가 없겠군요. 네. 그리고 보통 한 1250도에서 한 번 더 구워지면 최종 완성이 돼요. 1250도? 네. 일단 깨지면 어떡하나요? 깨지지 않나요? 깨지지 않나요? 내 마음도 같이 깨지는구나? 그럼요. 뭐 먹을 거예요?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보니까 한 5개는 깨지지 않겠네요. 5일 뒤에, 5일 뒤에 받았는데 다 깨져있어요. 작품입니다. 다 깨져있어요. 화장창. 근데 오늘 주의하실 점이 도자기를 흙을 만들 때 절대로 흙이 겹쳐지게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공기가 팽창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얘가 혼자 깨지면 상관이 없는데요. 폭탄처럼 터져버려요. 얘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한 번 겹쳐지는 거예요? 네네, 겹쳐지는 거예요. 아싸, 가지고 놀아야 돼요. 보여주시죠. 네. 지금 여기를 한 번 만져보시겠어요? 한 번만 만져보시겠어요? 이 느낌이랑 네. 이 느낌이랑 아, 짧죠? 와, 좋아! 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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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슨! 리슨! 오빠! 오빠! 지금 한 번 만져보십니다. 말랑말랑해졌어요. 때려야 되네. 때려야 되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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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파. 내가 내 손에 다 아파. 얘랑 눌러보시면 바로 차이가 날 거예요. 딱딱해. 딱딱해. 그냥 굳은 것만으로도 말랑말랑해져요. 이제 반죽 다음에 중심 잡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손은 약간 안쪽으로 가져가면 돼. 안쪽? 안쪽. 이어야 돼. 오우오!!! 우리 이것만 만들어도 성공이거든요. 이야, 이제만 줘도 되겠는데? 막... 이제만 뭐 했다 써요? 형식품? 이게 이제 중심이 만든 거예요. 고마워 הזה. 이렇게 되면 이제 만드는 걸로 진행이 되실 거예요 어우 멋있다 호박, 형은 방에서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기 때문에 큰 컵! 큰 컵! 형 큰 컵 원한다 오케이, 큰 컵 미만한 컵 형 제가 텀블러 만들어 드릴게요 텀블러 좋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형 이런 거 원한다 가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우 이거 딱 켜줘야 되는데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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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뭐예요, 형? 이거, 이거 야, 내 건 가벼워서 그래 자, 이거 살짝 넣어주고 우와 오, 야 우와, 빠르다, 아이가 아, 이거 기분 좋네 치민아, 초도 좀 해라, 치민아, 초도 해, 종료, 치민아 선생님 지금 어때요, 저 어때요? 오, 네, 잘하십니다 아, 자, 봐봐, 에이스, 에이스, 얘들아 어, 남자 혹시 내 도움 필요해? 이거 올려야 되네 오ąd ép, 아아 으änderhearted 느낌이, 느낌이 이상하네 느낌이 이상하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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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창 Watch 내 느낌이 이상하네 느낌이 이상하네 아니 anonymous 이렇게 이렇게 안 돼? 땡 아, 따뜻해. 너무 내가 많이 받는 줄 안 했나? 나 지금 난리 났어. 이거 왜 개그하냐, 계속. 그럴 뻔한다. 야, 나 보이냐고. 야, 나 그 단계도 안 가져. 어떻게 갔어요, 형? 형. 형.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좋아, 좋아. 길어, 길어. 오, 좋아, 이 다음. 오, 오, 오. 이거 괜찮죠? 네. 이 다음 어떻게 하는 거지? 내려주셔야 해요. 형, 거의 뭐 에펠탐이에요, 형, 지금?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길어요. 오, 오. 오, 오. 근데 저거 옷이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마, 이리 가라. 야,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오, 오. 잘한다, 니네. 도넛을, 도넛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이거 왜 꼽다도 그. 근데 이거 왜 자꾸 도넛을 지은 거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뭐 아니면 도야, 애가 도는 게? 하하하하. 저는 왜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바닥에 미련이 많을까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페달의 속도를 전혀 감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뭐라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향은 제 마음이에요. 하. 남자가 지금 흔히 떨어졌다고. 남자 하트.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마워. 약간 조금은 틀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할까요? 오, 잡아. 오, 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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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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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아, 잘 되고 있다. 아, 욕심만 부리면. 어, 이것도. 어, 대화. 으악. 으악. 야, 야, 배떨어졌다. 하하하하하 이 시키야 오오 야 남준아 너 잘한다 남준이 잘하는데? 야 오 남준아 됐다 너 됐다 오 남준아 오 잘하셨는데요? 잠깐만 남준이한테 받는 사람 누구냐? 뭔데? 오우 야 오오 이거 이거 뭐라고 하죠 선생님 이거 이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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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로 천천히 내려가시면 오오 네 잘하셨는데 되게 태형이 묵묵하게 뭐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 태형이 태형이 지금 모습은 거의 그러니까요 장인이야 장인 벌써 작품이 완성됐어 오 야 남준이 봐 우와 우와 야 남준이가 확실히 그 손재주가 있나 봐 고맙다 야 고마워 작품 해주세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힘들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알겠어 이제 알 것 같아 느낌이 났어 여기 게임이 나지 나 오 야 야 형 모직원 아 안되겠다 야 잘 가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흙이 보통 한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흙이에요? 한 클래스에 쓰는 흙 양이 지금 이미 넘으셨어 이미 넘었대 선생님 흙 하나만 더 주시죠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한데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흙 써도 되나요?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 흙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 이렇게 흙 다 써도 되는 거냐? 안되지 오 좋아 성화봉송 예 경구야 네 방을 위한 조명이야 야 오 네 잘하셨어요 좀 더 깊게 해도 돼요 어떤 거 만드실까요? 모르겠어요 좀 깊었으면 좋겠어요 너 뭘 만들고 싶은지 보다 뭘 만들 수 있는지가 먼저 그렇지 그렇지 맞어 그런 거 같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야 지금 야 나는 이 도기와 아주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다 또 떨어졌다 나도 전혀 연관이 아 안되겠어요 이거 일단 이거는 이거 일단은 나 누구였냐? 진영한테 주고 형 이거 어때요? 그게 뭔데? 오 형 무거워 나 뭐하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한 말이야 달방 체험 최초로 실패인가? 전원 실패 야 남준이 잘했어 형 맞는 것도 없어요? 아니 다 만들었었는데 막 다 깨지고 난리도 안 했어 야 기분 좋은데 아 찰라 아 저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야 정구야 너 잘했다 아 정구니까 이쁘다 됐어 오케이 나 접시 완성 오 멋진데 뭐야 되게 잘하는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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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이기나 대포를 만들어냈어 바주컵 거 아니세요 그거? 오케이 오케이 그래 남준아 그래 너도 하면 생각나네 아 이게 뭐냐 우와 아무튼 뭔가 했어 자 뭔진 몰라도 아무튼 완전 자 얼마 남았죠 시간? 이제 10분이요 10분이요? 10분 말 다 만들지 거기서 됐어 이제 됐어 작풍명 월드컵이다 하트다 어 나도 잘 만들었는데 와 아 슈가 옆에 다 이렇게 된다니까 미안하다 아니 나 지금 그런 의도 없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 어 어 어 아 이렇게 공기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줄게 죽어가고 있어 그냥 잘라내 그럴 때 잘라내야 돼 안 돼 진이 형 어 이거 어때요? 강아리 아니야 좋아 우와 형 크리스룩 좋아 내가 너를 힘으로 이기겠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 왼쪽으로 해봐 아니 말을 안 듣는데 왼쪽으로 해봐 왜 이렇게 날뛰어 이거 왜 이렇게 날뛰어 이거 아 아 기술 오 야 바지 봐봐 바지 멋있는데요? 바지 빈티지 빈티지 워싱 팬츠에요 오케이 이제 리얼 리얼 워싱진 된 거 이거 멋있지 않냐? 어 진짜 멋있다 근데 내가 이 바지 가져가야겠다 내가 멈추고 떼면 돼 멈추고 떼요? 혹시 저 세 번째 거 이름은 뭔가요? 내루미 네? 뭐야 그건 또 이거 카메라 렌즈 아 맞아요? 위에 자르는 거 아 진짜 아 미안 오 네 미안하다 심심해가지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 뭐야 대박이다 진이 형은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형 뭐야 진이 형 망했어 지금 망했어 아니야 될 수 있어 오 오케이 완성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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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 너도 사라 너도 사라지고 오케이 다 됐어 아아 좋아 좋아 오 남준아 좋아 남준아 파줘 진이 형 오 좋아 시간 다 됐어요 아니야 형 할 수 있어 떼려고 오 프리챌 만들었어 지금 오 진이 형 오 파스타다 파스타 오 좋아 스파게트 스파게트 아 힘들었다 야 니 많이 만들었네 아 많이 만들었네 오 야 정국야 느낌있다 오 정국이 오 저거 뭔가 콜 항아리 같은데 네 야 야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꾸미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장식 꾸미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걸 내가 꾸민다고 수습할 수 있을까? 꾸민다고 꾸며질까?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이거 손물레라고 하는데요 손물레 위에 바닥면을 기준 기준을 잡아서 얘가 이쯤 돼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신데요 우와 잘 그렸다 네 도자기와 물감 이렇게 붙고 있어요 오 이용하셔서 저 여기 꽃 붙였어요 여기 형이 이제 봐주시죠 야 그거 뭐예요? 그거 뭐하는데? 뭐하는데 쓰는 곳이에요? 태형이는 뭐 쓸 것 같지 않아도 그냥 상식 오 근데 사실은 이거 제 거고요 태형이 거 이거예요 저 죄송한데 저 덩어리만 두는 거예요 태형이를? 이거 덩어리라니요? 핫데이고요 뭐 나름 토네이도고 예술성이 되게 풍부하다 오 태형이는 양으로 풍부하는구나 여섯 작품 여섯 작품 여섯 작품 야 작품도 많아요 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 그게 다 받는 거야 내가? 네 꼬마 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좋아 지민아 나 지민아 나 지민아 나 놀라un 저는 자 얘가 언제 ruler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 발사 목적이 딱 누군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느낌있게 클래식하게 갔습니다. 한번 돌게요. 잡아주세요. 오, 제이홉 괜찮아. 여러분, 저는 진영한테 선물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클래식하게 다과를 담을 수 있는 접시와 500ml 컵을 준비를 했어요. 뭘 다과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맛있는 음료를 다과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남준씨. 우선 저는 이제 동사랑의 화합이 컨셉이고요. 제이홉과 아렛. 제이홉이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과 제이홉의 상징인 빨간색. 저는 요즘 제가 좋아하는 네이비와 브라운으로 제거를 했고요. 나중에 저희가 시리얼 바라보려고요. 시리얼, 시리얼. 좋지, 좋지. 아무튼 이상입니다. 자, 동국이. 누구한테 주시는 건가요? R.M.C요. 네. 일단 형태가 훌륭합니다. 그렇죠, 훌륭합니다. 차 흐려 먹으라고. 좋죠, 그렇죠. 뚜껑을 만들려고 했는데 신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구멍으로 덮으면 될 것 같은데. 노차 넣어서 여기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아, 차 짝 세트를. 감사합니다. 멋있는데? 진짜 멋있는데? 자, 진영. 자,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을 시켰어요. 자책을. 배달이 왔어요. 그러면 플라스틱 용기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아먹을 수 있는. 그걸 시중에 판매하는. 음식에 담아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접시. 그리고 제가 어제 미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아, 이 화끈하게 큰. 아, 알죠, 알지, 알지. 너무 줄, 너무 줄. 뱃사랑, 뱃사랑. 그렇죠. 딱 그래서 뱃속에. 그래서 뱃속에. 아, 저런 바로 귀기를 안 끄면 저기. 내가 왜 안 나오나 했다, 저런 거. Hun.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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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기다. 저는 일단 교폐지 않는 백토의 이 깔끔함. 아, 알죠, 알죠. 이 깔끔함을 뭔가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어요. 멋을 안 남자분 저 약간 그거 같아요 고대 그리스 신들이 먹는 그거에 넥타르 장갑 느낌이 안 해요 형님 그리고 두 번째는 꽃 아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꽃 이거 근데 본인이 가진다고요? 네 이거 제 거예요 이거 너는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안 터진다고 하십니다 아 이 그대로 구우면 된다고 하시는데 표정 보니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구워지면 되게 예쁠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 올게요 형님 오 이거 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작품인지 마지막 제가 보니까 떨어지는 것까지 퍼포먼스였어요 떨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한 거야 저거 저게 완성자 그러니까 어떤 작품인가요? 이게 제 떨어진 주전자 여기로 어떻게 물어? 어떻게 물어? 야 형씨 물어 물은 어디로 채우나요? 저기로 저거 물 다 따르려면 한 시간 걸릴 거예요 물 채우는 곳은 아니 따로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번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로 찾았으면 좋겠네요 내가 아 이거 십자 당했다 일단 채우는 있군요 채우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거는 잘 만들었어요 제목 귀여워 귀여워 네 뭐예요? 손잡이가 이렇게 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저게 근데 돌아가는 손잡이가 아니잖아요 저도 굽은데 이렇게 구워서 태형씨 이렇게 따는 거예요 태형씨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저거 잡다가 속 다 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높게 만들었습니다 아 예술성이 높네 아 좋네요 아 예술이란 어렵네요 이거는 왜 싸웠어요? 사이가 되게 안 좋네 웃겨? 아 저 네 작품 한 작품이 전체가 작품이네 저 네 개가 하나의 작품끼리 관계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거 진짜 예술이야 거의 DNA인데 지금? 아 DNA 아부 아니에요? 이거는 사케 사케통 사케통 오 이거를 어디다 넣죠? 사케를 거기 따라야 된다고요? 백분자도 해 백분자 왜 백분자 백토로 만든 건 뭔가요? 저거 마지막 백토로 만든 건 뭔가요? 저거 마지막 백토작품인데 이거는 그냥 부우우 그냥 부우우 이거 화방에서 화방에서 부우우 아이씨 저거 소라 소라 벅질이네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닫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넣는데 이게 고급진한 식당 보면 주전자는 좀 달라 아 이거 어디라고 들어오냐고요 있고 같으면 좁지 이렇게 자 풀어주시면 안 돼 부우우우 이야 멋있네요 저게 재룩해지는 여러분 이렇게 각자 다들 만들게 완성이 됐어요 네 완성된 작품을 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거 돌다가 떨어지기도 하하하하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너무 좋네 명작만 나갔네. 시켰다 진짜. 오늘 고생해주세요.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데리고 하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 같아요. 저희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이런 답답한 친구를 데리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되게 심해시네요. 갈까요? 클로징 갈까요? 저희가 달려라 아니면 방탄 안 해주시면 됩니다. 방탄! 선생님 달려라 해주시고 저희가 다 같이 방탄 안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선창해주세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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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동네! 동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동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진짜 진짜 웃겼다 저거. 저희는 반응에 대한을 아쉽게는 우리의 핵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미국에서의 핵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핵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